안녕하세요. 석송입니다. 키네마스터에서 출력한 파일을 USB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자 키네마스터를 먼저 제가 열었습니다. 열어서 자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파일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. 출력한 이 파일을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파일 이름 보세요. 1080px에 30프레임을 하고 비트레이트는 8.5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게 여기 각각요. 다음에 날짜는 보세요. 1919년 8월 24일날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파일을 이 파일이 어디에 있으며 내 파일이라는 폴드 앱에서 어디에 있으며 이 파일을 USB에 옮겨 보겠습니다. 여기 파일을 옮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죠. 홈 파일 관리자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고 갑니다. 내 파일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현재 저는 내장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SD 카드를 하나 부착해 놨어요. 그리고 USB를 지금 이제 꽂아 놨어요. 이렇게 그래서 내장 메모리 아까 키네마스트에서 만든 그 파일을 내장 메모리에 있는 그 파일을 USB 카드로 옮겨서 복사를 하든지 혹은 이동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USB를 컴퓨터에나 다른 데 가지고 갈 수 있겠죠. 자 내장 메모리가 들어갑니다. 아까 이 키네마스트에서 만든 제작한 그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내장 메모리에서 내장 메모리에서 키네마스트라는 폴드에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세요. 내장 메모리죠. 키네마스트라는 폴드가 여기 있습니다.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엑스포스터라는 폴드가 있어요. 제 기회에는 29개가 지금 파일이 있다고 나와있죠. 그래서 엑스포스터를 터치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보면 2018월 30년의 학과 8월 24년이 나와있죠. 그래서 이 파일을 선택해서 USB로 옮겨 보겠습니다. 자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. 길게 누르면 이러한 것이 생깁니다. 이게 선택이죠. 그리고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4개가 선택된 거죠. 4개를 선택해서 이동이나 혹은 복사를 할 수 있어요. 하단에 보세요. 이동 있죠. 이동. 그 옆에는 그 옆에는 복사가 있습니다. 어느 쪽을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으로 이 파일 하나만 지금 해 보겠습니다. 이 파일 하나만 복사를 해 보겠어요. 여기 복사가 이동 옆에 있죠. 이동 옆에 지금 화살로 표시했습니다. 깜빡깜빡 하고 있죠. 이동을 해도 되고 복사를 해도 됩니다. 제 하단에 보시면은 그래서 복사를 터치합니다. 복사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여기서 제 하단에 보세요. 여기에 복사 이런 말이 나와 있죠. 뒤로 가는 거 백 뒤로 가는 이것을 터치합니다. 제가 한 번 터치했습니다. 제가 한 번 터치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내장 매물이 있죠. 그래서 두 분 세 분 터치해서 이렇게 제일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나와서 USB에 저장하려는 거죠. 그래서 USB 저장 공간 여기에다 터치해야 됩니다. 이걸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USB의 어느 폴드에 저장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. 폴드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정한 폴드에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. 저는 여기에 New라는 이 폴드에 저장을 해 보겠어요. New를 터치합니다.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에 복사라는 글자 있죠. 제 하단에 오른쪽에 이걸 누릅니다. 누르면 이 폴드에 복사가 됩니다. 여기에 복사 터치해 볼게요. 터치합니다. 그럼 복사 중 나오죠. 그래서 지금 복사가 끝났습니다. 여기에 지금 이제 보세요. USB 저장 공간에서 뉴런 폴드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복사한 것이 여기였습니다.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USB에 이동 복사할 수 있습니다. V 네 재작하 I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